승범 씨는 마스크를 이제 더 치셔도 됩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나머지 3분을 위해서 문제 주세요. 미안해. 너에게 힘이 돼줘야 하는데 난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?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. 그런 말 하지마. 다 내 잘못이야. 내가 잘못됐어. 너무 미안해. 왜 그렇게 답답해요? 도대체 뭘 잘못됐다는 거야? 아니야. 다 내 잘못인 거. 넌 잘못이 없어. 도저히, 도저히 이제 못 견디겠어. 꺼져버려. 그래. 난 처음부터 원초적 죄인인 거야. 저 황량한 들판에 한 마리 바퀴벌레 오른쪽 롱다리가 된다는데 널 잊을 순 없어. 제발 가지마. 다 내 잘못이야. 넌 나의 꿈이야. 니가 없으며. 니가 없으며. 기완아. 네,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. 몸을 쌀 돌리면 네 숭 5단의 닭탈팔단. 알겠습니다.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